호랑나비가 노래 잘하더라구요. 저도 여러분들이 하도 말해가지고 봤는데 별로.. 개척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이 팬분들이 엄청나게 막 그러시더라구요. 막 감미롭다. 막 사랑. 그 사람은 좋겠더라구요. 팬분들이한테 아주 사랑을 듬뿍 받으시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좋겠더라. 자꾸 그분 얘기하지 마세요. 저 진짜로 그분 썩 유쾌하지 않답니다. 양다리. 2번. 양다리는 용서 안 돼요. 2번. 감사합니다.